안녕하세요. 오늘은 캘럼즈 라이즈 32카운트 4월,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, 워크포워드 2번, 오른발, 왼발, 포드 셔플, 스텝, 폴, 스텝, 왼발 포드라, 리커버, 백 셔플, 백, 폴, 백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오른발, 백, 백, 코스터, 크로스, 백, 투게더, 크로스, 왼발 사이드 놓으면서 스웨이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 이때 손동작이 있는데요. 스웨이 하실 때 점점 양손을 올리시면 돼요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왼발, 크로스락, 리커버, 사이드 셔플, 사이드 투게더, 사이드 오른발, 크로스락, 리커버, 셔플 턴, 사이드 투게더, 오른쪽, 4분의 1 턴, 포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왼발, 포드 스텝, 오른쪽, 1분의 1 피버턴 왼발, 오른발, 왼발, 포드락, 리커버, 코스터 스텝, 백, 투게더, 포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에는 옵션이 있어요 왼발, 포드 스텝, 오른쪽, 1분의 1 피버턴 오른쪽, 1분의 1 피버턴, 왼발, 백, 오른쪽, 1분의 1 턴, 오른발, 포드 스텝 포드락, 리커버, 코스터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서두월부터는 옵션 넣어서 할게요 서두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